흐름에 생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일단 태어날 때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잣집 가난한 집 태어나는 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생긴 것도 그렇죠? 예쁜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눈이 잡고 싶어 작은가요? 눈 큰 사람이 있고 눈도 예쁜 사람이 있고 한심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병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여튼 누구든 간에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심하게 얘기합니까? 창조 원리예요 왜 더 가진 게 있고 덜 가진 게 있게 만드시냐 은혜의 집중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미모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IQ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 있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집중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흐름이 생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들 남과 비교해 볼 때 더 가진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고 고임 고여버리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흐름에 있어요 내가 생명력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흐름이 있어야겠죠 지금 맑은 공기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공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 아닙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남의 맨날 녹조연상 벌어진다 그럴 때 황톡 갖다 집어넣고 난리 치잖아요 거기 다 죽는다고 태풍 한 번 오고 나면 다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흐름이 생명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흐름을 만들려고요 마귀가 쓰는 건 뭐죠? 흐름이 안 생기도록 고이게 만드는 거죠 집에 처박혀 있고 사람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조건 흐름을 만드는 거 그게 크리스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흐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만 이 원칙을 깨버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다 흐름을 만들라니까요 돈이 있습니까? 돈도 흐름이 있어야죠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묶인 돈 이렇게 딱딱한 돈으로 다 둬가지고 유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연세 드신 분들 내가 말랑말랑한 돈으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지 얼마 남지도 않은 분들이 자꾸만 건물에 돈 갖고 있고 하면 건물을 어떻게 써요? 딱딱해서 쓰지도 못하고 뭐 그지같이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한심하지 자식들은 그거 갖고 또 다 날려먹고 바보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랑말랑한 돈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돈으로 잠깐 바꿔놔야죠 이렇게 그래서 다 쓰고 가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돈도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바보들은 흐름이 없는 돈을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유동성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때 흐르게 만들어야죠 흐름이 뭐 딴 겁니까? 쓰라는 거예요 써먹으라고 노래만 잘하면 뭐래? 아끼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뭐 웬만한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잘 써먹으면 흐르잖아요 그 은사가 쭉 흐르면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복음이죠 복음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흐르게 만들어야죠 이번에 에스교사에서 나왔잖아요 성진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헤엄칠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흐름이 생명을 만든다 어느 정도죠? 죽은 사회받아도 살리는 힘이 있더라 바로 그런 겁니다 사정지를 보면 충만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진의 충만함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흐름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흐름이 없었고 안디옥 교회에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마울이 지금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은 흐름을 만들라 그런 거예요 무조건 흐름을 만들라 그럼 첫 번째 흐름에 방해되는 게 뭐냐? 이기심이겠죠? 고이게 만드는 거 나밖에 모르게 만드는 거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흐름이 없고 고이는 거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창고 더 짓고 쌓아두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엄청난 많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흐름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없으면 다 어리석은 부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 보금도 흐름이 없으면 어리석은 말씀 맡은 자 그렇게 되겠죠 다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유태인들에 대해서 좀 아시죠? 유태인들 강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 교육만 생각해 유태인들의 교육이 탁월하다 그래서 맨날 교육만 배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가보면 교육열이 뜨거운데 유태인만 뜨거운 거 아닙니다 한국도 뜨겁고 인도도 뜨겁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 애들도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중국 애들도 그렇고 뭘 못 배웠는지 알아요? 자선과 기부를 못 배웠어 도네이션하는 걸 못 배웠어 유태인들은 교육도 신경을 썼지만 기부하는 거, 도네이션하는 거 어느 부자든지 다 1등이에요 그거 배웠다고요 체다카라는 얘기 들어봤죠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되는 거 체다카 걔네들에게 통에다가 놓고 도와주는 거를 그거를 정의라고, 체다카라고 여겼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 훈련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흐름 훈련이에요, 흐름 훈련 걔네들은 흐름이 뭔지를 안다고 해요 그래서 유태인 들어가는 데는 최고 동네가 되고 최고 학군이 되고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가서 사는 거 보면 교육은 다 잘 시키는 것 같아요 보면 애들 다는 아니지만 꽤 명문대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기부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렇게 인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잔챙이지, 우수격이지 잘 보세요 교육이 충만이라 그러면 교육이 나를 넘치게 채우는 거잖아요 기부는 흐름이잖아요 충만과 흐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38자 주라, 그래야만 내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림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매조링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 수준으로 내가 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중요하다 이거겠죠 그런데 흐름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이기심이죠, 나밖에 모르는 거 내가 죽지 않은 마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국은 흐름을 방해하는 게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 그러고 나를 위해 살 거야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나를 위해 살 거야 나중에 주변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나를 위해 살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성실성도 병인 거 아세요?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성교도 못 가 내가 참 이상하게 했는데 제가 지금 이상하시는 거예요 대학생이라 그러면 내가 이상한 대학생활을 했나 대학생이라 그러면 공부만 하는 게 대학생 아니지 않나 내가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하나 경험도 쌓고 여행도 다니고 돌발 상황도 좀 겪고 그래야 되는 거지 A학점 만든다고 다 사회생활 잘하나 대학생들은 좀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탈의 경험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한번 보세요 제사장도 일탈 안 하잖아 자기 징구 감당한다고 강도 만난 사람 버리고 가잖아요 레윈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갔겠나 위험한 데를 자기 비즈니스가 있었겠죠 도와주잖아요 그게 일탈 아니에요 그러다가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실한 사람들은 잔생이야 그건 나중에 너드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나 쪼다대는 거지 인생에서 이렇게 도전이 올 때 응전을 해야 돼요 응전을 하고 새로운 걸 할 때 팍 성장을 하는 거죠 공부만 하는 바보들도 있을 수 있다고 공부만 하면 나는 플래밍 알렉산더 플래밍 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구를 했잖아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다가 한 달 동안 휴가를 가 1928년에 그리고 부주의해 그렇게 용의주도 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상구균이라고 하죠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이 같이 돼 있어요 보면 징그러 균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이렇게 차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오염이 됐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들어가서 곰팡이가 다 털어버렸어 한 달 있다 보니까 배양접시 폐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버리려고 보니까 이상해 곰팡이가 있는 곳에는 포도상구균이 다 죽었어 그래도 별 생각 없이 버릴 수도 있는데 놀다 와가지고 머리가 싱싱했거든 왜 여기는 안 죽었지 한 번쯤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최초의 항생제 발견한 게 아니야 페니실리 포도상구균이 포른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죽이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언제죠 2차 대전 때도 사람 많이 사리지 않았나 이거 같고 항생제 우리 한국사람은 항생제를 너무 먹어서 그렇지만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리는 아니에요 공부만 한 사람은 페니실리는 발견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대학교 16주 동안 열심히 그냥 개근하고 교수님한테 예예예 하고 잔챙이들이야 성교도 좀 가고요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야지 부르심이 있을 때는 갔다 돌아오면요 실수에서 실패에서 뭐가 나와 거기서 남들과 똑같이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그렇죠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취업 취업해 봐야 지금 90세 사는 시대 50점 넘으면 다 잘리는데 대기업들 얼마나 사진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대학도 다 없어질 건데 그러는 거죠 저는 플레밍 같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구하다가도 그냥 에이 부른다 이 사람은 휴가했지만 성교다 한 달 동안 성교가 있고 돌아오면 푸른 곰팡이가 끼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집에서 곰팡이가 낄 거라고 거기서 뭐 발견하는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이미 다 발견했기 때문에 더 발견할 거 없죠 딴 일이 또 벌어진다니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성실한 스텝 정도는 할까 뭐라 그러나 그거 그냥 성실한 월급쟁이 정도 그런데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르시면 응전할 때예요 열심과 노력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세상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는 그건 뭐 속다 말라 삽질이지 더 중요한 거는 성기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자기 할 것도 좀 미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패턴에 맞게 딱 나가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좀 과도하게 어떤 거 하기도 맞는다니까요 거기서 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면 이런 틈이 나온다니까요 나밖에 몰라 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죠 벌써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 인물이 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죠 마태봉 25장에 보면 거기 의인과 악인 나오잖아요 여섯 가지 조건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좋고 목마를 때 맛있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여섯 가지예요 이게 다 뭐죠 이웃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도와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죠 felt need 그들이 느끼는 현실에서 느끼는 그 need를 채워주게 될 때 felt need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공부지 그게 인생이지 앉아서 자기 혼자 죽음이만 돼 죽을 때까지 죽음이만 해보면 뭐 할 거예요 안 쓰면 그 뿐이지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게 예수님을 대접한 게 된다잖아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소한 그릇을 준 게 나한테 한 거라고 달라지는 거죠 벌써 내 생각 속에 있는 것하고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felt need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선이라고 해요 선을 이루고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felt need를 채워주는 거 이게 선 덕은 뭐냐면 일어서게 하는 거 쿰 자립하게 만드는 거 독립하게 만드는 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선 필요를 채워주고 felt need를 채워주고 덕 일어서게 만드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에 헌신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이거 뭐 헨리 나우웬이 그런 케이스죠 헨리 나우웬은 좋은 대학 다 다셨잖아 예일대 교수도 했고 하버드대 교수도 했고 근데 뭐 채워지질 않는 거야 왜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남한 위에 살았잖아 헨리 나우웬 남한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리는 그러다 보면 공허해가지고 터럼터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 같죠 데이브레이크인가 영어로는 데이브레이크 거기가지고 발달장애 아들이잖아요 걔네들 가서 소개를 할 때 일반사회가 똑같이 소개를 했죠 나는 하버드에서 교수 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발달장애 아이들이 하버드가 뭐야? 하버드가 뭔지 알아요? 하버드가 뭐야? 하버드? 바드? 하드야? 그래서 한 설명 더 했다고 그러죠 학생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공부는 왜 하고 싶어해? 대박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회에서 자기가 하버드 최고의 명문대학 이러면 다 통했는데 사회 통념이 하나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그때 헨리 나우웬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방식으로 걔네들이 나를 다루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버드 대 교수입니다 그거 듣고 나올 거예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는 학교 교수입니다 그럴 거예요? 나는 나죠 하나님 옆에서 병자나 죄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서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 브레이크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영혼의 인생의 영혼의 방황이 끝났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해리 나우웬이 거기서 10년 동안 있다가 돌아가셨을걸 그렇죠? 잘 보세요 이 사람은 평생 최고의 인생을 살았지만 공허하고 그랬다고 만족도 없고 죄책감이 있었고 그런데 비로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인생 살더니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굶고 살라 그래요? 그거 아닌데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상처를 입었었다고 그래서 온디드 힐러 상처를 입은 게 사명이라는 거죠 상처입었던 경험이 힐러 사명이 된 원래 칼륨이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정신문서학자 헨리 나우웬이 채용했던 단어죠 온디드 힐러 그런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상처입은 사람이 힐러가 되면 다른 사람들 제대로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상처입은 상태에서 온디드 힐러가 되면 안 되고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이 반응이 힐드 힐러 그러니까 치유받은 힐러가 돼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할 일이 뭐예요? 이웃을 섬기다 보면 내가 온디드 힐러였는데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힐드 힐러가 된다고 되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맨날 상처입었다 상처입었다 나는 인생이 이래 징징 짜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그만 너 생각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겸손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거라고 되게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징징 대면서 상처입고 나는 피해자고 이러는데 잘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잘났다고 자기 생각만 그렇게 해 맨날 맨날 무시당했다 그러고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됐다 그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 비방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15세 4장 15절 보니까 우리의 대제상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거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다고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상처가 있어요? 없죠 왜 우리 상처를 보려고 그래? 성기는 게 없으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를 치유받는 길이 뭐냐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인생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얘기죠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새벽에도 했죠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영적 침체인 내가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인생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인생 예수님 같이 그럼 내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면 내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에도 보세요 하나님께 도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자기 얼굴에 영광이 맺혀요 광채가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메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누가? 내가 영광 돌리니까 그 영광이 내게 도와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어로 말미암았다 내가 영광스러우면 날 위해서 영광 영광 그런다 영광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의지 결심 누나 그걸 안 믿는다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의지 결심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변화가 된다니까요 변화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동행입니다 동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절 같은데 보니까 서로 받으라 그랬죠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슬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강한 자의 약점은 뭐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약점이 있고 약한 자의 약점은 뭐예요? 약간 좀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않나? 부자들 욕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등 이론을 가지고 뭐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부자들 저거 욕하고 뜯어내면 그래서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부자 죽이려고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은 더 먼저 죽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부자는 기부와 자산을 통해서 하나에게 내게 주시니까 흐름을 만들어내고 약한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존경해 주고 그럼 부자들은 돈이 썩어빠진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종경 욕구가 있거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서를 보세요 종경 욕구가 그 다음에 있잖아 생인적 욕구 밑에 그러면 종경해 주면 돈 낸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받아야죠 서로 이소우아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람과 해 외투벗기는 싸움 센 바람 하니까 벗겨져 그게 근데 햇빛 더우니까 지가 알아서 벗는다며 또 이걸 북한에 쓸 때 햇빛 정책 그러니까 북한에도 열받지 아니 이거 다른 얘기를 갖다 그러면 우리가 따뜻하게 해 주면 니네 옷 벗을 거야 그러면 바보 바보 아니에요 잘난 척으로 하면 안 돼 정치가들도 잘난 척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만 햇빛 정책 그러고 있어야지 대외적으로 햇빛 정책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에 실패한 거야 어떤 바보가 그걸 듣겠어 안 그래요? 그렇게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좀 덜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게 그리고 실제로 상대를 따뜻하게 해 주면 변화가 되겠죠 비난과 질책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난은 별 조과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존경해 보세요 존경하고 그분들이 성기는 것을 기뻐해 주고 그러면 흐름이 있겠죠 또 반면에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주었어요? 내게는 모든 것에 흐름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받아주래요 서로를 받으라가 뭐예요? 영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영접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게 교회죠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 또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 그러니까 나한테는 희락이 있겠지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투쟁이론 절대 아닙니다 회복 공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 서로 받기 위해서 어른과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하죠? 어른이 강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나? 좀 더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화해의 주도권은 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먼저 화해도 해야 되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시작을 그래서 유다가 먼저 시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자가 되니까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더라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자기 기쁜 일 갖고 사는 면 썩고 망합니다 흐름 있게 만드는 거예요 힘은 약자를 위해서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는 데 써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부분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강한 사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약해요? 니체는 무슨 약자의 논리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무슨 소리야?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만 진짜로는 강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우리 충만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흐름 있게 만들려고 등산 가보세요 강한 사람이 쓰러들인 사람 부축에 가고 정한대면 가방 들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얻고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흐름을 만들려고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흐름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을 막상 했더니 낯설대 당연히 낯설지 하나됨이라는 느낌이 잘 안 생긴대 제가 그랬어요 하나됨이라는 건 전제고 느낌은 나중에 오는 거라고 무슨 신혼부부 주제에 뭘 느껴? 느끼기는 하나됐다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남자와의 전화 하나가 되었다 선포하면서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가장합시다 하나라고 전제하며 살다 보면 하나 되었군 하고 나중에 느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을 느낌으로 살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 그럼 무조건 이웃을 기쁘게 하고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전제예요 느낌이 안 오더라도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이 있겠고 내가 살아나겠군 그러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오늘도 삶 속에서 무조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의 예를 추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나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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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